안녕하세요 산쌤입니다 우리 어휘문제 반여 생각하시면서 하실 거고요 순접, 역접 생각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니까 prior to 뭐 이전이냐면 industry revolution이라고 하면 우리 뭐예요? 산업혁명이죠 산업혁명 전이다 라고 하면요 과거예요 자 그럼 이 과거 얘기가 나오면 보통 뒤에 contemporary라고 하는 현대와 현대와 비교하는 그런 영어 지문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굳이 과거 얘기가 나오면 뒤에 현대랑 비교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리가 논리도 잡아보면서 글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과거에는 do quantity라고 하는 양인데요 of a fright transported between nations 국가 간에 운송이 되어지는 그 화물의 양이라고 하는 것에 was a negligible 뭔가 무시할 만한 양이었다 그러니까 양이 많았다 적었다 되게 적었다 이 소리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어떻다고요? 과거에는 우리가 운송하는 국가 간 국가 간에 운송하는 그 화물의 양이 어땠어요? 어 되게 작았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 보다 by contemporary standard 지금 현대 기준으로 보면 현대 기준으로 보면 옛날에 아이 그 정도 양만 너희가 왔다 갔다 국가끼리 서로 교환을 한 거야 아유 엄청 작네 무시할 만한 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for instance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었다 라는 건 이 거에 대한 얘기죠 과거에는요 화물의 양이 별로 없었어요 자 그럼 그에 대한 예시를 봤더니 during the middle age 과거죠 과거 자 과거 얘기합니다 자 the totality of a french import 이 프랑스라고 하는 이 나라의 수입의 총 양이요 total 자 이 뭐를 통한 거 위에다 자 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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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것을 우리가 통해서 그러니까 뭐 얘도 뭐 하나의 운송 어떤 이런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런 운송수단을 뭐 통해서 혹은 뭐 요런 길을 통해서 자 이 수입을 한 이 양이라는 것은 이 화물의 train 기차 하나도 not fill 채울 수가 없었다 그만큼 양이 작았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좋아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서 the amount of a flight transported by the 요러 요러한 함대 플리트가 함대죠 자 그럼 이 함대에 의해서 이 우리 화물에 운송된 그 양이라고 하는 the amount 양은요 자 그것은 would 여기 동사를 보실게요 not fill a modern container ship 자 이런 현대의 container ship 이라고 하는 어떤 그 배를 채우지 못할 정도였다 자 그럼 여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일단 앞에 내용은 우리 똑같은 소리 들어본 것 같은데 아까 앞에서 과거에 이렇게 운송했던 그 양음 현대 기준에서 보면은 어때 무시할 만한 기준이었고 자 현대 그지 현대 container ship 으로 치면은 앞에 얘기했던 요 과거에 이 함대라는 거 이거 되게 과거 얘기죠 fleet 과거에 요렇게 했던 그 양 또한 어때 채우지 못할 만큼 되게 작은 양이었다 지금 같은 소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contemporary modern이랑 같은 얘기고 그리고 여기서 quantity랑 amount가 또 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접으로 같은 소리를 요렇게 어휘를 변경해서 계속 같이 하고 있구나 잡아주시면 1, 2번 다 맞았습니다 자 the volume 계속 양 얘기를 하고 있어요 but not speed speed 아니라 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of trade improved under 자 요런 이 단어가 밑에 중상주의 뭐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중상주의가 뭔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중상주의 아래에서 이 양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됐어요? of trade 거래 양이 늘어났어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저 요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아주 notably 눈에 띄게 for maritime transportation 그러니까 해양운송수단이 때문에 해양운송수단으로 그 양이 굉장히 늘어났다라고 하죠 자 그럼 여기 앞까지는 과거에 그 양이 굉장히 없었어요 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부터 오면서 어떻게 돼? 이 양이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한 거야 해양을 이용했더니 되게 늘어났나 봅니다 자 인스파이러브 모든 것임에도 불구하고요 자 이 분비하는 어떤 그 능력 그러니까 배분하는 유통하는 자 그런 것들에 어떤 그 양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제한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스피드가 굉장히 느려졌다 라고 하네요 자 그럼 여기서 스피드가 줄어든 건지 올라간 건지를 보셔야 되는데 어 근데 아마도 앞에가 이런 것이 limited 제한이 됐고 그리고 스피드도 줄었어요 요렇게 하는게 양도 줄고 스피드도 늦어졌어요 이렇게 하는게 조금 더 순접으로 괜찮다라는 느낌은 드시겠지만 확실히 속도가 늦었는지를 보려면 앞에 다시 보실게요 자 볼륨이라는 양은 어떻겠어요? Improved 올라갔죠 자 but 하지만 스피드는 아니에요 라고 했잖아 그러면 어떻게 스피드와 볼륨은 서로 but 이라는 역접의 관계로 갖고 있으니 양은 늘어났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피드는 줄어들었어야 하는 이 말이 맞겠죠 그래서 3번은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예시를 보시면요 예시에서도 또한 또 우리 힌트가 있었어요 자 스테이코츠라고 하는 마차가 있는데 자 이 마차는 뭐를 통해서 가는 거냐면 영국의 이 컨트리사이드 그쪽 주변을 주변 지역 주변을 통해서 가는 과거죠 자 과거 얘기 이 역마차라는 것은요 자 속도가 어땠어요? 2마일 아 시간당 2마일 혹시 아세요? 자 우리가 우리나라는 1킬로미터 킬로미터로 이렇게 단위를 가는데 자 여기 외국에서는 마일이라는 단어를 써요 자 그럼 1마일 1킬로미터 되게 비슷한 느낌이에요 아 물론 뭐 정확하게 1마일이 1.6킬로미터겠지만 우리가 느낌 정확한 숫자는 알 필요 없잖아 아 1킬로미터 1마일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구나 자 그러면 2마일이면 한 2킬로 같다는 거예요 시간당 2킬로라는 속도는 영마차 마차로 갈 때 여러분 운전할 때 진짜 우리 어린이 보호구역도 30킬로미터 이렇게 달린 것도 되게 느리거든요 2킬로미터 엄청 늦은 거죠 그러니까 요것도 굉장히 느렸구나 라는 거 힌트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같은 소리 비슷한 소리 하겠네요 세미콜론 나온 걸 보니까 자 moving one ton of cargo 30마일이죠 inland in the United States by the late 18th century was as costly as moving it across the Atlantic 이라고 해서 지금 여기 내용 한번 잡고 갑시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봤더니 카고라고 하는 화물 30마일인데 인랜드는 이제 내륙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륙에 미국에서 이 과거에 내륙을 이용하잖아 내륙을 이용한다라는 건 아까 역마차 스테이 코치 얘는 역마차잖아 자 그래서 역마차를 가지고서 내륙을 통해서 우리가 moving, 움직인다라는 것은 코슬리 비용이 많이 들어요 자 그것이 아틀란틱이라는 걸 이제 이렇게 넘어갈 때는 비용이 굉장히 들더라 라고 해서 뒤에는 역마차를 이용해서 내륙을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하려면 되게 비용이 많이 들더라 라는 부정의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The Inland Transportation System이라고 하는 앞에 있던 이것들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것들이었잖아요 자 이 내륙의 운송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The, 그래서 순접이죠 그래서 엄청나게 limited 제한이 많았어요 비용이 많이 들었어요? 제한이 많이 들었어요? 제한이 많았어요 같은 얘기죠? 부정부정 4분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서 무슨 얘기합니까? 자 과거에 자 캐널 시스템은 운화 시스템이죠 자 그럼 아까 앞에서 인랜드라는 건 내륙이고 캐널이라는 운화는 서로 약간의 반대의 느낌이지 않나 라는 생각하시면서 자 요런 이 캐널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유럽에서 emerge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대의라는 건 캐널 시스템이지 자 이 운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뭐를 호용했냐면 The large movement of a berk fright in land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이동을 호용해서 엄청나게 berk, 많은 화물을 인랜드, 내륙으로 가게끔 호용을 한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런 강장이 굉장히 강한 굉장히 큰 어떤 이동 그리고 많은 짐의 이동이 내륙으로 가능하게 한 이 캐널 시스템은 플러스이겠죠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무슨 얘기했어요? D인 내용을 보니까 and, 자 그 regional trade라고 하는 그 이 트레이드, 이 거래를 확장시켜 주셨더라 어 그러니까 계속해서 캐널 시스템은 플러스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마리타임, 리버, 린 이라는 거 전부 다 해양, 캐널 그리고 이 운화, 바다 쪽 얘기죠 내륙 아니라 바다를 이용하고 강을 이용한 이 운송수단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이 시대에 오토토라 과거의 아웃데이티도 구식이었어요 아까 좋았다면서요 다 그치? 그러면 구식이었다라는 부정의 내용이 나오기가 힘듭니다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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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